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의 저자이자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교수님이신 권영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 번 출연하셨죠? 아 예 그렇죠.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아 뭐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그 이제 증시가 워낙 안 좋아져가지고 사실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반도체 특히 삼산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조금 시들시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교수님 모시고 이게 뭐 주가는 떨어졌지만 삼산자가 본질적으로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반도체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상황에서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산자의 기술력이라든지 기술가 로드맨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이상 없이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잘못됐어서 떨어진 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물가 그다음에 환율. 네. 그다음에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물가 환율. 금리? 맞습니다. 금리. 계속 세기가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경영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쪽 있잖아요. 이쪽에 봉쇄를 많이 했어요. 네. 그쵸.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이제 많이 못 판 거예요. 메모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네.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뒤램이라든지 메모리 가격들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재고는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뭐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단 이제 또 하나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랜드 쪽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약간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이 있어요. 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뭐 세트 쪽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도체 쪽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랜드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 삼성원자 SK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서 이제 기술력이 많이 따라오는 상황이니까 중국에. 지금 중국에서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랜드 플래시하고 또 하나는 디램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디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사가 길어요. 오랫동안 이제 개발해온 어떤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기술력 차이도 랜드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제가 쌓은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함부로 쉽게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랜드 쪽은 많이 따라왔는데 그 디램 쪽은 제가 보기에는 3년 이상은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삼성자 TSMC 막 얘기할 때 뭐 ASML에서 그 반도체 생산 장비 못 사가지고 네 맞습니다. 따라다올 수 없다 이런 일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EUV 장비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시스템 반도체에만 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DDR5 이런 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EUV 장비가 쓰여요. 하다 보니까 그 장비가 없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 못하게 막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랜드가 이제 디램 쪽에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것도 어떤 허들이 됩니다. 네. 그 이제 DDR 이제 램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DDR4인 거잖아요. 지금 DDR5가 나왔죠.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아직 그 생산이 내년인가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 DDR5에서 이 삼성자와 SK하이니스가 이제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4하고 5는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UV 장비를 쓰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성능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에는 이제 성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죠. 네. 네. 그래서 그 DDR5 출시를 기점으로 삼성자의 주가가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뭐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DDR5는 4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 처음 출시할 때가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보통 한 30% 뭐 이렇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기술비 비용을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가격을 높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2년, 3년 안에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DDR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함물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반도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비싸지만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하기 때문에 또 매출이 떨어지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제안하고 있는 치포 동맹이라고 하나요? 아,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그냥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치포 동맹을 어쨌건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얻게 된 피해라고 할까요? 피해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어떤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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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면은 안 사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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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제 SK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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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중국 비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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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못 사는 건 아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제재는 못 하지만 또 다른 그 외도 되게 많거든요 세트라든지 그 외에도 또 중국에 보시면 알겠지만 SK하니X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공장이 다 있어요 그렇죠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치포 동맹이 삼성전자 SK하니X에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죠 일단은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대신 중국에 어떤 양해를 좀 많이 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미국에도 약간 양해를 좀 구하는 식으로 이제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그 조율이라는 게 쉽게 될 수 있을까요? 눈치를 봐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차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많은 국가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있고 제가 신문에서 보기에는 레벨4? 현대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지금 3이 3까지는 나왔고 이제 4가 나오죠 3이 나오고 4는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더 미래인가요? 다른 기업들은 지금 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막 3이 막 이제 나오고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도체 전망할 때도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자동차가 스마트카가 되면서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영향이 크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금 한 300개, 400개 정도 반도체가 쓰여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00개가 넘게 쓰이거든요 2개가 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 자동차 보통 이제 3단계부터 이제 자율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보통 한 2,000개, 3,000개 정도 쓰여요 그 다음에 레벨 5가 되면 완전 자율 자동차가 되면 그때는 이제 뭐 2만개, 3만개까지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물론 이제 반도체를 적게 쓰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2만개, 3만개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럼 이게 우리 메모리 반도체와 비매로 반도체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삼성하고 현대, 아니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 미친 영향은 이게 뭐 폭발적인 매출 증가에 기대가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개 다 쓰여요 차량에 기존에는 메모리가 안 쓰였어요 기존에 뭐 자동차들은 내연기관일 때는 메모리가 거의 안 쓰였는데 이게 3단계 이상 이제 자율 기행차로 가게 되면 메모리가 많이 쓰여요 메모리가 쓰이는 게 어느 쪽이냐면 아다스라고 말하죠 아다스, 뭔지 아십니까? 첨단 보조, 운전보조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이제 메모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메모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반적으로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벨2와 레벨3의 차이가 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레벨이 올라갈수록 반도체 수량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가 첨단화되면 될수록 그 제어를 다 반도체가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전 세계적 경제가 조금 이제 막 달아올랐다가 좀 식어가는 분위기잖아요 이와 맞물리면서 이제 반도체도 뭐 호황이 끝났다 이제 이제 좀 뭐 과거같은 치킨게임 같은 세태기가 올 수 있다 은행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불황이 온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이에요 기본적으로 또 메모리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기가 2년 아니면 3년마다 오거든요 메모리 불황이 예전에 언제였냐면 2019년도였어요 지금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황이 또 오고 있는 어떤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 한 대로 이제 삼고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맞물리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불황이 시작이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이게 줄고 있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대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메모리는 주기적으로 그럼 이제 공급대란 과거 이슈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문제는 해소가 된 상태인 거 같아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말씀이시죠 자동차용 반도체 그 문제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지 않는 거군요 그냥 그렇죠 워낙 이제 만성화되다 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앞으로 해결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자기네 산업이 죽으니까 대만에다가 상당히 요청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TSMC가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요 한 7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TSMC 압력을 넣은 거예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TSMC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돈이 안 됐지만 지금은 뭐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또 수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징에 중국 난징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 공장을 조만간에 지금 완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2024년이 되면 그 일본에 있는 구마모토 쪽에도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2024년도 말에 그러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또 생산할 수 있는 거죠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회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UMC라든지 또 다른 차량용 반도체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도 지금 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짓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네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2024년 말이나 2025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뭐 치킨게임 같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게 없는 건가요? 그게 보시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과정이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메이저는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생산 안 하면은 수요가 엄청나게 있는데 승산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못 하는 거죠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케파가 부족하니까 네 증산을 또 하겠죠 네 네 가격도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네 네 그럼 또 나중에 수량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물량이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 업체가 공부가 안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공부를 해 주면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분산이 돼 있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네 그런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요 단 cpu나 gpu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cpu나 gpu 한 업체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많이 없죠 그럼 cpu gpu를 빼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뭐가 있나요 많죠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거 외에는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음 그렇죠 음 네 우리가 이제 그 뭐 삼성전자 한창 올라갈 때 우려됐던 게 중국 메모리 cpu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우리를 따라다 볼 것이다 네 네 근데 이게 뭐 치포 동맹 이제 뭐 생기고 미국에서 규제를 하면서 네 지금 이게 뭐 완전히 이제 무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제 아 여전히 여전히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YMTC라는 중국 업체가 있는데 그 가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쫓아왔어요 네 네 128단은 지금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232단도 올해부터 지금 생산 개발해가지고 이제 주문간에 아마 양산을 할 가능성이 커요 네 네 네 그래서 거의 많이 쫓아왔어요 네 네 네 네 특히나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YMTC 같고 뭐 아 진짜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지금 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랜드 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력이 일단은 쫓아오는 어떤 기술력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음 약간 이제 많이 쫓아왔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DRM 쪽은 이제 오랫동안 기술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음 그 기술력은 이제 금방 쫓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EOB 장비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 차이가 이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음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할 때 또 얘기했던 게 네 인텔에서 이제 뭐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파운드이죠 네 파운드 그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지금 예 그래서 잘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 인텔이요 네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남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럽이라든지 계속 이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뭐 나름대로 괜찮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첨단 공정이잖아요 네 네 네 하다 보니까 EOB 장비를 써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인텔에서 아직까지 EOB 장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네 네 네 근데 TSMC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네 네 네 네 몇 년 동안 네 네 특히나 삼성도 많이 겪었어요 네 네 수요일도 안 나오고 막 이러고 네 네 네 네 네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어떤 시행착오의 어떤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럼 아직 인텔이 뭐 따라잡을 가능성은 아직은 없는 거네요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그때 본격적으로 아마 경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네 근데 좀 두고 봐야 돼요 음 일단 계획대로 한다면 그때가 되면 쫓아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말처럼 되느냐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되죠 음 네 그럼 이제 우리와 TSMC 우리가 잡아야 될 TSMC와의 그 기술 격차 네 이건 좀 많이 좁혀졌나요 어떤가요 지금 많이 좁혀졌죠 음 지금 3nm 지금 보시면 네 네 네 삼성에서 6월 말에 그때 이제 양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얼마 전에 TSMC도 이제 3nm 양산을 들어갔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차이는 나는 건 뭐냐면 네 네 TSMC는 핀팹 방식이고 그 다음에 삼성은 GAA 방식이에요 네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GAA 방식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앞선 기술이에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쟁 상황이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TSMC는 이제 원조잖아요 네 그렇죠 하다보니까 오랫동안 해왔다고 음 그러니까 고객들과의 어떤 신뢰가 상당히 네 네 단단해요 음 근데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음 그리고 또 삼성이 뭐 수율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네 네 네 이게 검증이 안 됐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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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실제로 이제 성능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런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써보니까 삼성 괜찮네 좋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제 하나 둘씩 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언뜻 이제 작가님한테 듣기로는 이제 그 TSMC에서 GAA 도입을 바로 하지 않고 핀텍을 한 이유가 수요 같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느리게 도입을 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TSMC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2위기 때문에 따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승붙을 띄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반도체의 아까 품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요를 만약에 제끼놓는다고 하면은 이제 설계의 문제 아닌가요? 뭐 그렇죠. 설계도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공정상에서 어떤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해야겠죠. 그런 건 다 검증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도 나오고 양품을 다 건넸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엔드 유저한테 가서 세트에 이제 장착이 돼서 진짜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다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기들 제품에 써가지고 장착을 해가지고 원한 품질만큼 이제 나오는 거죠. 정상적인 의도했던 그 성능이 나오느냐. 네.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빨리 화려 hur På다. 그래서 제가 그 라이비 전력이ATOR oops. 등등!", 어, 우리 여기 앞서 예뻐서 아가ë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